이번에는 퇴근할 때 위협도 이 상태에서 일찍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습관을 만드는데 일찍 들어가서 죽는다 습관을 만드는데 일찍 들어가서 죽는다 이 상태에서 하나 먼저 둘 하나 넘겼어 넘겼을 때 얘는 이 땅바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꺾어있는 퇴증 그리고 바닥에 몸이 닿았을 때 퇴증 내가 이 사람을 변제할 때 퇴증 잡고 이리와 잡은 상태에서 안전다 꺾었다 그대로 내 가슴 쪽으로 힘을 받쳐놓고 변제를 하고 이때부터 퉁 주는 거야 일지성 손목을 꽉 잡은 상태에서 손등을 잡고 일지성을 준다 빠르게 다시 간절 습관 오케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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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